안녕하세요 비스트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볼 컨텐츠 바로 뮤지컬 웃는 남자 프리뷰입니다. 드디어 프리뷰다운 프리뷰를 할 수 있는데 기존 제가 프리뷰한 작품들 보면 트위니토드, 에베카, 아이다는 제가 다 본 작품이에요. 그래서 프리뷰보다는 거의 리뷰를 한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안 본 작품을 하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딱 티켓팅 하시기 전 필요한 정보들만 이렇게 모아 모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같이 한번 뮤지컬 웃는 남자 알아보겠습니다. 웃는 남자는 영화 요즘 조커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커와는 다른 거 아시죠? 뭐 막 넘버에 넘버, 와이소시리우스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17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에는 그인플랜 역에 이석훈, 규현, 박강현, 수호가 캐스팅 되었고요. 우루스스 역에는 민영기, 양준모가 캐스팅 되었고요. 조시아나 요공작에는 신영숙, 김소양 캐스팅 되었고요. 대하 역에는 강혜인과 이수빈이, 그리고 데이빗, 덜이모 경에는 최성원, 강태열이 각각 캐스팅 되었습니다. EMK가 진짜 프로필은 잘 뽑죠? 2020년 1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약 2개월간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 올라오고요.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토나우죠? 주말 차등은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할인 정보입니다.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꼭 할인 받으셔서 보시길 바랄게요. 티켓팅은 11월 12일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공연 시간은 다들 레베카 때문에 아시겠지만 EMK가 이제부터 화요일, 목요일은 7시 고정으로 밀고 나갈 것 같네요. 마리앙뚜아네들은 화요일만 7시였는데 이번 웃는 남자도 역시 화요일, 목요일 7시라는 점 미리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대망의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좌석 리뷰. 다들 아시다시피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극장 있잖아요. 1층부터 4층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여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극장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뮤지컬이 여기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4층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완전 꼭대기죠? 그런데 여기를 주말값 7만원에 책정했다니까 이거 진짜 토요. 사실상 여기 3층이 일반 대극장 3층 이거든요. 그런데 예술의 전당은 제일 뒤가 4층이다 보니까 그냥 4층을 일반 대극장 3층 즉 A석 가격 매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정상대로 하면 예술의 전당 3층을 그냥 일반 대극장 3층 가격 A석 가격인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책정하고 4층을 그 밑에 등급으로 책정해서 한 3, 4만원에 책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4층은 굉장히 멀어요. 오페라 글라스 들어도 멀어요. 그러면 3층은 어떻냐? 3층이 이제 기본적인 대극장 3층 거리라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 3층을 또 9만원에서 10만원에 가기에는 좀 가성비가 그래요. 좀 심해요. 제가 이래서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싫어해요. 가격이 그냥 미쳐버려요. 3층을 정가고 싶으시면 3층 1열이 제일 답이겠죠. 물론 4층은 굳이 가야겠다는 4층 1열이 답이고 3, 4층은 시야는 좋고요. 단차도 좋고 그런데 다만 멀뿐 굉장히 멀어요. 자, 2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직 자리 등급은 안 나왔지만 2층은 아마 제일 앞에 비싸버릴 거예요. 그런데 2층 압렬이 생각보다 무대에서 가깝습니다. 뭐 진짜 가깝다는 건 아니고요. 예술의 전당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2층 압렬 더 멀겠지라는 마인드로 제가 가봤는데 그 마인드로 가서 그러는지 그 생각보다는 가깝더라고요. 자, 이제 1층. 1층은 제가 또 그렇게 많이 가본 건 아닌데 우선 1층 1열 전 사불로 가봤는데 뭐 꺾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점 1층 가시기 전에 아셔야 할 점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은 오케스트라 히트석이 무대 앞으로 나와 있죠. 다른 대극장 보면 무대 아래에 오피석이 있죠. 하지만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은 오케스트라 히트석이 무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뮤지컬 조능 극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층 1열이 다른 극장보다는 멀어요. 다른 대극장 한 3열, 4열 그 뒤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다음은 1층 한 엄청 멀리 가봤는데 10몇 월인가 가봤거든요. 그땐 중불이었고요. 그때는 제가 시아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케바케니까 아무튼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은 이렇습니다. 티키팅 하실 때 참고로 바라겠고요. 참고로 오페라 글라스는 극장 1층에서 빌려주니까 빌리실 분은 미리 가셔서 대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뮤지컬 웃는남자 프리뷰였고요. 참고하셔서 부디 원하시는 회차, 좌석, 날짜에 예매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